현성아. 현성아. 현성아, 정신차려. 아니, 현성아. 정신차려, 현성아. 현성아, 눈 좀 떠봐. 현성아. 뭐하고 있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빨리. 형. 현성아. 안 돼, 현성아. 뭐하고 있어? 현성아. 현성아. 정신차려, 정신차려야 돼. 의식 잃으면 안 돼. 현성아. 바로 라인 잡고 CT부터 찍어요. 어쩌죠? 지금 조과장님 다른 수술 중이시라는데. 서은대 병원으로 트랜스퍼 하시는. 그럴 시간 없어요. 당장 치료부터 먹어야 돼, 당장. 지금 조과장님 다른 수술 중이시라는데. 내가 직접 하재. 괜찮으시겠어요? 가족을 직접 수술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현성아. 내 손으로 반드시 살릴 테니까. 당신이 어깨가 아래에 있는 것을 built. 당신이 천사에 있는 것을 ocup합니다. 당신이 천사에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면 대답해야 돼. 항상 잘 보내요. 당신이 화면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신이jobиваем, 당신이 아름다인이 필요한 당신이 부서의 신호가. 당신의 부서의 신호가 진심을 그냥 넘리로 끝내고. 당신은 당신의 부서의 신호가 진심을 그냥 다 펴경합니다. 당신이 부서의 신호가 진심을 분명히 scaven지에요.